한다루 이모는 작은 아들이 있는 필리핀으로 떠났다. 남편 죽은 집도 싫었고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거둘 수도 있으니 눈칫밥은 안 먹겠다 싶었단다. Sorry, mom. 내가 해도 되는데. Thank you. Where is my son and teen and young went out? 긴삭 없이 나갔네. Sorry, mo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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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out. It's very hot outside. Sorry, mom. It's okay. Very hot. You die. You die. So hot. Very ho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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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rry, mom. Sorry, mo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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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go out. We can fly, fly away. We can fly, fly away. Sorry, mom. Please don't tell your son. I can fly away. You need to fly away. Why are they so much? What? W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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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만 희자이모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호의가 어린 메이드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다만 미안하게 만드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셨단다. 아들 내외에게도 메이드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모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셨단다. 그래서 결심하셨단다. 아들아 며느라 엄마 서울 가 걱정 마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행복하렴 엄마도 행복할게.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 출발합니다 앉으세요. 다리 튼튼해요 서서가 가고 싶고 서서 갈 수 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 고속도로는 서서 못 가요 편하게 앉으시라고. 할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네노야 왜? 엄마 뭐야 말도 없이. 필리핀에서 작은형 난리 났어. 어디야 나 공항 가는 길인데. 엄마. 어디야구. 집가는 벌써. 집 어디지? 우리집? 내 집. 자식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아빠랑 살던 집 청소 나는 귀신 중 계속 다 됐는데 거길 왜 가. 어? 귀신 놀이하러 가? 그러지 말고 어디야 거기. 내가 지금 모시러 갈게. 엄마 혼자 귀신 구속하고 뭘 못 잤냐고. 암컷 다 못 잤어. 너 엄마가 왜 암컷도 못 해. 내가 내 집 가는 게 왜 널 괴롭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나도. 암컷도 35,000원. 귀족품 14,000원입니다. 네. 천천히 먹어. 야 담수가 영업 끝내. 정말 벌었어요? 벌었어? 장사 잘 돼. 재료 떨어졌어. 전에는 시장 다 하지 마가지고 장사했는데 이제 나도 좀 편해질라고. 꼭꼭 씹어서 삼켜. 배고파 뒤질 뻔 했어. 안경 안경 안경. 아아. 내일 와. 기타 지나봐. 벌이비 같지? 맘에 들어. 반반하잖아. 돈. 봐라. 돈 이렇게 생겼나. 아유. 보는 맛이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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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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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서. 야. 넌 네 몸을 씻어줘 지냐? 내려와. 정아이 모았어. 여러분. こちら. 10. ório. l쓰. 감사합니다.